이의준, 1893-1929년 1월 25일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1923년 대한통의부 소속으로 국내에 참입해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군자금을 확보하였다. 그 후 일본 총독 사이토 마코토 암살을 계획했으나 실패했다. 1926년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이명은 병준, 한권웅이다. 평안북도 위원회에서 출생하였다. 1922년 8월 김창균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 무장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1923년 대한통의부 위원군의 일원으로 국내로 참입, 평안북도 경찰수사대와 총격전을 벌인 후 강계경찰서 창풍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건물을 불태웠으며 우편호송 중인 현금 1,500원을 탈취하여 군자금으로 확보하였다. 192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군단으로 설치된 참의부에 가담하였다. 그해 5월 한만 국경시철에 나선 일본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재등시를 암살하기 위해 참의부 제1중대 제1소대장으로 김창균, 이춘화, 현성희, 이명근, 전창식, 장창헌 등과 함께 평안북도 위원군의 마시탄 강변에서 사이토를 저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같은 해 7월 김창균과 함께 친일주구 한일용, 장가성 등을 사살하였으며 이듬해인 1925년 6월 다시 평안북도 강계군에 잠입하여 활동하다. 일본 경찰과 교전하였다. 1926년 만주에서 체포되었으며 1928년 11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다음에 순국하였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